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간주 부문을 달아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현주 띄워드릴게요. 첫 부분에 43마디 해보시면 1번 줄 7블렛에서 치시고 슬라이딩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슬라이드 다운 그냥 속절하실 수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2번 줄 3블렛에서 10블렛까지 이때도 정확하게 앞에 2번 줄 3블렛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2번 줄 8블렛 슬라이드 다운 3번 줄 4블렛에서 11블렛까지 슬라이딩 업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.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3번 줄 9블렛에서 슬라이딩 업 한 다음에 2번 줄 8블렛, 1번 줄 8블렛, 1번 줄 7블렛, 2번 줄 8블렛, 3번 줄 7블렛, 4번 줄 9블렛, 4번 줄 7블렛, 4번 줄 7블렛, 4번 줄 10블렛, 4번 줄 10블렛, 중심이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3번 줄 9블렛, 7블렛, 2번 줄 7블렛, 10블렛, 하고 다시 2번 줄 8블렛 누르면서 15블렛까지. 그 다음에 2번 줄 13블렛, 12블렛, 13블렛, 13블렛, 3번 줄 14블렛, 그 다음에 3번 줄 7블렛, 4번 줄 9블렛, 4번 줄 10블렛, 2번 줄 8블렛, 2번, 3번 줄 7블렛, 2번, 3번 줄 9블렛, 2번, 7블렛, 8블렛, 8블렛, 그리고 1번 줄 10블렛, 12블렛, 슬라이딩, 그리고 다시 1번 줄 10블렛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처음부터. 마지막으로 전천주 한번 떼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1번 줄 11블렛, 12블렛, 12블렛, 13블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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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